아무도 없었어요. 병원 쪽에 2명만 갔어요. 아 장전하고 있었는데 빠졌어. 저 포그 걸림. 아 포그 개 웃겨. 뭐야? 뭐야? 보여요? 계속 넣고 있어요. 왜 이래? 장전 중에 그냥 버려버립니다. 더바임을 해봐야지. 또 빼 먹으니까 또 빼 장전하는데? mc6에도 장전하는데? 어 뭐야? mc6에도 mc6에도 장전하는데? 힐텍스테이 유튜브에서 보고 있습니다. 좋은 영상 많이 많이 줄여주셨습니다. 야 이거 뭐야? 정전은 극혐이야. 정전은 극혐이야. 정전은 극혐이야. 바로 옆에 한 명 떨어졌어요? 네. 아니 이 시골에 뭘 먹을 게 있다고. 이 시골에 탁니다. 잘 먹으면 좋겠어요. 오 이건 집에서 사시는가 보네. 오 이건 집에서 사시는가 보네? 먼저 아카롱을 넣었을 때 잘 넣습니다 올 수상할 때 비쥬얼에 남겨주세요 칠리 바이러스 mı지aphragma 다음날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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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근처에 한 놈 있어요? 제 근처에? 네 네네 아 체크 도망치고 있어요 권종 하나 들고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두 명! 두 명 다 여기 있어요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네 확인했어요 한 명 일뚝, 한 명은 뚝 없네 뚝은 없네는 그쪽으로 멀리 들어가고 뚝 있는 애는 붙었어요 어 떨어지고 있는데요? 뚝 있네 어 붙고 있어요 저도 붙을게요 1평집 뒤에 앞에 빨간색 지붕집에 옆에 왼쪽 두 명 다 한 명 개피 한 명 기절 오케이 나이스 왔어 왔어 어 놀래라 어우 ㅋㅋㅋㅋ multifší 마Sir 엠리 사나리 oder 그 자cent 이거 방험 칸 Nevada 어제 다 Passion 어 이거 방험 칸 솔직히 저 방음 하려고 한게 아니고 차음 하려고 한거 거든요 그러니까 방음은 안에 소리가 밖에 안 새 나가게 하는거고 차음이 그거였나? 차음이 리플렉션 안되게 하는거였나? 차음도 맞는거였나? 차가 차 패야할때 그 차고 방이 막을 막는다는 뜻이거든요 기억이 안나네 여튼간에 전 방음은 필요없고 그거만 하면 되거든요 뭐시기야 내 소리가 안울리기만 하면 되서 울림방제만 있으면 되는데 너무 고급형으로 산거같아 전 어떤 것도 필요없어요 그냥 리플렉션만 방지해주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런거 같은 필요가 없었는데 괜히 샀나? 나중에 대충 나중에도 쓴다고 생각하고 산거니까 왜냐면 새벽에 여서 구압질러도 위로 안들어와 사람 사는 사람 없나봐요 왜냐면 저 이사오던 날 다음 다음 날에 옆집은 이사갖고 거의 비어있고 반대집은 모르겠어요 반대집은 어차피 저희집이랑 붙어있는 집도 없고 밑위만 조심하면 되는데 새벽에 솔리질러도 민원 안들어온거 보는데 밑위 둘다 사람 안살고 있는거 같은데 레드전이형 네 방에는 M16있고 화장실에는 AK있어요 일단은 M16구였어요 어 앞에 사람 하나? 잠깐만요 앞에 사람 하나? 오 여기 사람 있어요 한명 죽였고 탄이 6벌 밖에 없네요 팀원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 먹으실래요? 느낌이 저희 가는길에 떨어져서 떨어졌나요 보급? 제 머리위는 안보이거든요 아니요 안보여요 와 저기 떨어뜨렸네요 285에 한 300m 더 가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조금 멀리 떨어졌네요 보급은 사회악인데 그쵸 이거 먹으러 가다가 늑지대라서 이거 차 속도 엄청 느린데 일단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보급보급은 또 좋은거 나올수도 있잖아요 바이산에서 봐주시면 안전하게 먹고 오겠습니다 엣닷 눕진만 않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버기 타고 톡 껴요 어? 글로 가는데요? 어? 붙으려고 하는거 같은데? 붙는다 어 그러네요 살이시면 제가 갈게요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산 올라가고 있어요 바위 뒤에 숨어있어요 지금 중간 중턱 정도의 바위에 숨어있어요 아직 안 올라가요 그쪽 방향에서 왼쪽으로 돌라고 하고 있어요 왼쪽으로 돌고 있어요 올라간다 거의 다 올라왔어요 다시 오른쪽으로 돌고 있어요 다시 왼쪽 오른쪽 센터 오른쪽 오른쪽 키보드 잃 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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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민 이럴 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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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복사해드렸습니다 저희 차 타이어를 터뜨리려고 하길래 터뜨렸네요 이미 나쁜 자식 우리 팀을 죽여? 아 아 어우 맞았다 오 나이스 납차가 심하네 어디서 쏘는지도 모르네 그런 거 같네요 살릴 때 딱 머리를 머리는 아니지만 맞았네요 그리고 또 탐욕이? 탐욕이 또 이걸? 전 탐욕스럽기 때문에 먹으러 가겠습니다 아 또요? 가야죠 아 16명밖에 안 남았구나 별로 안 남아가지고 아이고 여기서 에타탄 수급만 가능하면 1등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아무도 없을까요 아 불안하긴 한데 가겠습니다 어 어 앞에 앞에 두놈이네요 오른쪽으로 돌아왔어요 자리 너무 안 좋네요 보급디야 아직 있네요 한 놈 자아 야 뭐 찰나에 맞춰버리시네 어 나이스 어 사이가 부럽네요 너무 아홉 명나마 잘하시는데요 뭐 상대가 좀 아니랬습니다 카오팔이네요 이 또 먹어야겠네요 수류탄이 있음 좋겠는데 수류탄이 없네요 좀 그게 좀 그렇긴 한데 오토바이소리 앞쪽 가네요 오토바이네 앞에 나 본거 같은데요 오토바이소리 앞쪽 어 나이스 어 수류탄 어 아 양가 어 나이스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끌렸네요 오른쪽 처리하고 와야 되는데 야 이거 카카오 수업 며칠 하면서요 이거 랜덤으로 만나신 분 중에 제일 잘하세요 아 그래요? 다른 분 잘하시는 분 어우 3명밖에 안 남았네요 잘하시는 분 많을텐데 아니요 처음이에요 자리 너무 안좋아요 이쪽에서 아까 처음 쏘던 애들이 올 것 같거든요 아 이거 자리 근데 더 좋은 자리가 없어요 여기보다 누워 있어야겠네요 제가 수나를 잘 못써가지고 웬만하면 다 낮아야 되는데 빗나가서 계속 이렇게 이걸 수나를 못써신다고 하면 저는 아예 근데 수나 잘 쏘시는 분들은 애답은 그냥 쏘면 다 맞아서 저 정도면 뭐 저 차가 괜찮네요 차 자리가 대회 나가보세요 대회 대회요? 아예 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솔로는 네 혼자서 하고 싶어도 못해서 차 뒤에 먹었네요 차에 있다 신중하네요 신중하네요 신중한 거 보면 혼자인 거 같은데 제가 나머지 둘이 파티고 나머지 둘 파티가 아까 저를 쌌던 애들 개들인 거 같아요 그럼 제가 쟤를 잡으면 2대 1일 거 같으니까 이거 불안하네요 나도 해야겠네요 네 제가 좀 어그로 끌어주기 냅둬야겠네요 근데 제 냅두면 자리가 너무 안 좋은데 일로 올라가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구나 수세 가는 거 같은데 수세 가네요 어? 한 명 죽었어요 차로 치었대요 제가 쳤는데 저쪽에 있나보네 차로 치였는데 그냥 죽은 거 보면 1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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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이네요 제가 잡아도 되겠네요 남은 한 명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? 같은 팀이 같네요 2대 1이네 이거 수고해요 아 덕분에 버스 잘 탔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가 안 되지만 이거 버그 때문에 유하 유하 유튜브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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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하이 이쁘게 하이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